김, 남준, 김석진, 민윤, 김, 조, 홍석, 박지민, 김태용, 전정국, BDM! 형, 형 먼저 간다. 가세요, 먼저. 제발. 부탁할게요, 먼저 가요. 남준아! 형이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고! 아, 씨! 아,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. 아니야! 재밌었어, 재밌었어. 너무 많지 않아? 아니, 한 채만 붙여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잠깐만. 아이 나 왜 유어? 야, 쟤 너 유 스펠링 모르는 거냐?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, 진짜. 알아. 그리고 저의 집을 ıyor. 아, 안녕하세요. How does someone else do you want? They love my elm. 아, 안녕? 이ии이이이이이음 테이프 억 억 우와se 오 우리가 다 근데 왜 이걸 하고 있을까? 난 뭐 돼 있어야 되는데 형! 마지막으로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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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very에에. 아 진짜 바로 앞에서 이렇게? 비눗방 어떻게 볼지? 어 어 죄송해요 아 쉽네 오케이 자 이런 장면을 연출해본 거예요 이상 갤러리를 조심하십시오 힙하다 힙해 이게 제가 채영이 잘 나왔네 툼경 올린다고 했는데 이걸 올라가가지고 오케이 자 한번 자 좋습니다 자 두 분의 강력한 기운으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이제 좋아요 자 강기 호석이 형은? 어 나 눈물 나와 아직 안 찼다 아직 안 찼다 오 오 어 아 아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하면 하지마 니가 나의 승리 버튼이다 너야 너 안해 아니야 아니야. 너야. 간다! 어! 또 가죠? 아 씨! 이 사장님이 끝이야. 이게 가능한가? 그래서 이게 초점이구나.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. 사랑하는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 귀엽다. 아이고 귀엽다. 나는 끝났지롱. 뭐야? 형 그... 너 이리 와 빨리 빨리. 왜 왜 왜? 자!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! 뭐야? 와 진짜? 대박! 뭐야? 왜? 안 된다.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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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돼? 아니 내가 만들어냈어. 아 그래? 근데 이게... 안 내면 지인다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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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달려라! 달려라! 빵타! things 덕소 데이맨 안 내면 지인 오! 계속 팀원 워.. différents 자 한..둘..셋 이거다 이거다 넷스고!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마침 여기 땀 안 흘린 사람 있어? 없어 없어 땀 땀 진짜 겁나 흘러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 우리 빨리 빨리 돌아간다 내가 볼 때 이거 코스 파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이야 땡수보다 더 힘들어 힘들었다 나 진짜 굴렁대 때 플라웃 돌리는 내 거울로 봤는데 와 나 진짜 저한테 당면이 아니야 뭐지 얘들아가 너무 많이 되겠지? 정성이 없어요 형님 너는 정성이 너무 넘쳐서 문제야 정성이 너무 없어요 자 도전!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자 호비 형 자 호비 형 자 호비 형 자 호비 형 보셨습니까 여러분?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끝이다 이상 지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짓갈래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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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사인 포투갈 결정한 줄 알아요 끝까지 왔다 나 이제 천사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야 오케이 자 가위가 예뻐 제가 또 검도 8년 되었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5위배기로 또 금메달 한 번에 끄트머리로 해야 돼 끄트머리로 끄트머리로 진짜 아깝다 저 요즘 곰투배우한테 부실래요? 해봐 뒷모습이 더 강하네 꼬두 아니야 꼬두? 채영씨 오늘 준비해보고 하느라 달려라 방탄 하셨나요?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달려라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가자 믿어 믿어 trust me trust me 나라 고 나라 고 나라 고 오워 자 끝났습니다 달려라 방탄 제발 realistic 불가능 존재 그냥 정신 감사합니다.